여보 여보세요 여보 여보세요 그냥 집에 있죠 다른게 아니고 네네 그 지난번에 형이랑 같이 만났던 방송하시는 분 있잖아 유튜브하시는 분 음 네 지난번에 얘기를 한 번 해봤었는데 너도 유튜브가 관심 있다고 하니까 음 만나서 우리가 얘기를 한 번 해보면 어떨까 아 그래요 그러면 오늘 말고 모레 정도 만나서 네 어 얘기를 좀 해보자 내가 주소랑 이런 건 아닌가 높게 음 알겠어요 그래서 네 여보 아 유튜브를 한다고? 네 잠깐만 유튜브 와서 꼭 왔네 아이스 한 번 해주세요 이거 찍는 거예요? 아 그거 유튜브 한다고 그래가지고 올린 건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 얘기하실래 전문가를 한 번 보셨어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아요 카메라에 신경 안 써요 다 이렇게 접근하고 하시는 건 아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? 저만의 방송을 하고 싶어서 요즘 유튜브가 대세기도 하고 어떤 것 때문에 다시 또 채널을 팔려고 하시는지? 친구랑 둘이서 한번 해보려다가 브이로그 형태로 이제 해보려고 하다가 브이로그가 사실 쉬운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팬들과 만남의 기회도 없고 안 좋은 시기 때문에 해외 팬분들도 못 만나고 하니까 저만의 뭔가 방송? 팬들과 직통할 수 있는? 그런 채널 방송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에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보라다방이랑 배우 보라씨랑 출연을 했었거든요 촬영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되게 편안하게 하고 방송에서 했던 것과는 좀 다른?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편안하게 하면서 내 모습 다 보여줄 수 있고 뭔가 꾸미지 않아도 돼요 하시는 거 채널 봤거든요? 팬들이 다 깨끗하라고 막 이렇게? 영상 찍기가 힘들더라고요 혼자서 이렇게 여러 번 찍어봤는데 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컨셉이 참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보통 어디 막 이렇게 자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찍고 뭐 그러겠는데 워낙 집에만 있다 보니까 집에 있는 것만 찍자니 그것도 이상하고 하는 게 없으니까 채널 하면 아 이거는 좀 해보고 싶은데? 와 이러고 있겠어요 혹시? 최근에 집을 이사를 했는데 베란다가 너무 커가지고 약간 캠핑 조그만한 베란다처럼 꾸밀려고 좀 하고 있어요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그 잔디만 깔아놔가지고 캠핑 의자랑 테이블을 두고 지인들 보면 제가 같이 술 먹고 인생 캠핑 포차 약간 대충이라도 생각한 채널명이라도 이런 거라도 있겠네요? 예전에 팬이 유튜브 혼자서 친구랑 하고 있을 때 채널명 뭘로 하지 그랬는데 댓글 중에 영생 정보통이라고 있었거든요 괜찮은 거 같은데? 진짜 다양하게 아마 많이 나올 거 같아요 근데 유튜브 방송하면서 술을 먹는 방송은 괜찮은 거 같아요 어 술이 뭐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나오네요 영생 캠핑 포차 해가지고 옛 전부터 집에다가 이렇게 홈바 해놓는 게 되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되게 좁지만 좋아할 거 같아요 사람들이 재밌을 거 같구나 아니 이 참에 인사라도 하시지요? 인터뷰 먼저 스튜디오 막 그렇게 해가지고 연습하다가 그냥 해보세요 너무 갑작스러워? 뭐..뭐 해야 되는데 카메라 만질지 모르는데 일단 뭐 그냥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요옵 나한테 물어봐 아 이거 오늘 메이크업을 안 해가지고 머리도 이상하고 이산화 왜 나온다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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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각도로 맞춰야죠 그래서 언제 찍을 수 있는 거야? 근데 이거 어차피 안 나가는 거잖아 그냥 연습해보는 거잖아 그냥 해볼라고 근데 사실 나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컨셉이 없으니까 지금 된 거 같은데요? 초점이? 지금 머리 너무 가르마 아니야? 간지네 간..간지라고? 이 각도가 잘 조정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카메라.. 저는..예.. 저는..카메라를 안 만져봤어요 너 잘 만지잖아 카메라 잘 만지죠 잘 만지죠 좋아하고 싶다 스튜디오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? 이..처음 한 거 치고는 너무 좋은데? 너무 좋은데? 아 이거 어떻게 되게 되게 낯설구나 안녕하세요 허영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래야 이제 시작이니까 지금 뭐 대본도 없고 내용도 없고 어떡하지? 아 이거.. 아 이게 아무런 게 아니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 같은데? 저건가..저건가 몰라요 뭐 연습도 안 되는 거 같은데? 이거는 뭐.. 에? 녹화된 걸 한 번 보고 한 번 마무리를 하라고 감사합니다 learning KEY EH evolving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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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